몸은 좀 어떠십니까? 바보. 대답 알려줬구만. 보고 싶습니다. 식사는 했습니까? 보고 싶습니다. 압니다. 옵니까? 혹시 기억납니까? 우리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입었던 그 흰 원피스. 그때 그랬지 말입니다. 컨셉이 처녀 귀신이냐고. 갑자기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그게 복선이었나 싶고. 지금 죽으면 진짜 처녀 귀신인데 너무 억울하고. 천사입니다. 윤명준은 제 인생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천사였습니다. 알아두십시오. 아프니까 엄청 다져거네. 그때 처녀 귀신이냐 천사는. 둘 다 고인이네. 네입니다. 너무 많다. 저희 쟤는 눈에 가질 수 있도록. 한국. 한. 그를 가진 소상인에게 다행이다.